진정한 쾌락 땅바닥에 꽂거나 벽에 꽂거나 어? 미라지 형이랑 저 오니가시랑 저 그거네 파이팅 맥카린 리포면 당연히 오니가시 위도운데 지금? 맥이 저.. 맥이겠죠? 방불이 뭐야? 내가리 조심해 겐지 민스턴 겐지 민스턴 겐지 민스턴 내가리 조심 내가리 오케이 민스턴아 지옥이 온걸 환영한다 빈스턴 빈스턴 피 안 찬다 겐지 반피 아 뜨거 민스턴 컷 겐지 야 컷점 먹어요 여러분들 컷점 양양 컷점은 다른 분이 드시고 아 히든님 멋있어 멋있죠 멋있죠 여기 온걸 환영해 나 걸렸다 아나군 몇거죠? 아나 60퍼요 오른쪽에 동교님 뭐 물렸는디? 아나 나 큰일났다 힐 안 들어가요 아 다행이다 나 깨웠다 잠시만요 죽는줄 알았는데 우리 원숭이 빡쳤어 나 피 없어서 못 써버렸어 왼쪽에 키모브 다 쓰면 힐 받아요 나 궁 있어요 아나한테 민스턴 반피 리퍼한테 줘도 되겠다 네 저 지금 힐 래요 오케이 오케이 고고고고고 굳이 나왔어요 안 왔어요 아나님 지금 방뼈트릴게요 하리아 개피 하리아 개피 나 죽어 나 죽어 루시어 못 빠졌어요 아 미안해요 하리아 같이 잡아줍니다 아깝다 우리 겐지님 워 뜨거 우리 힐러 없어요 아나 밖에 없어요 도망가 도망가 이속 좀 도망가 바루 자국 주자 가만 주세요 한개 비트 빠지고 어 안하면 못 빠진거 뭐야 안하면 못 빠졌네 뽕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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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검뽕뽕 뽕검 또한 나이스 잡아 이거 완전 명운겐지 아니야? 이봐 가자 명운겐지 명운겐지 제쪽도 자리아공 있다고 생각하세요 들었다 나도 좋다 어 명운겐지 뒤에 뒤에 자리아랑 자리아는 컷이에요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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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라고 겉점부터 벗고 채우자 좋아 일어났어 연락에 도망간다 리퍼 강렬 아빠지 왼쪽 리퍼요 왼쪽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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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어 나 왜 이렇게 강해졌지 갑자기 강했어 아 약해졌어 다시 오른쪽 리퍼 반피에요 자 리퍼 짤 왼쪽 리퍼 왼쪽 리퍼 리퍼 아나님 리퍼 뒤에 리퍼 칼을 꺼내고 싶다 거점지에 리퍼 리퍼 망렬 아빠지 빨리 잡아야 돼요 정글은 장은 치면 안돼요 네네네네 리퍼 개피 와 궁 두번 궁 두번 꺼내기 여러분들 개오졌구요 아따 히든님 멋있쩡 나이스 아 아까 리퍼한테 준다 이거 완전 버그 아닙니까? 3번 뽑기 1초마다 궁 장전 1초마다 궁 장전 1초마다 궁 장전 1대 만날 줄 몰랐어요 아 샤마 죽일 수 없더라구요 팩인가 나왔고 히식스가 루나틱 잡으면 엔비 광탈이냐구요? 룬아틱 형님들이 연습을 좀 쉬엄쉬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엔비가 올라오는 것보단 그래도 우리팀이 올라오는게 더 쉽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 정도면은 봄이나 초여름쯤 되겠군 진짜 쉬운가? 가자 입금 입금각인가 이걸 입금을 맥크리 로드워그 호그 반피 호그 피 빨아요 호그 반피 호그 반피 피 충전 안된다 오 나 끌렸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 빠지고 오케이 나 죽었다 아 맨날 있어 왜 걘지 있나? 걘지 있어요 오케이 저 공원 원숭이 없어 원숭이 감사합니다 저희 원숭이하고 루시오 피 오른쪽 맥크리 오른쪽 맥크리요 맥크리 확인 맥크리 피 저쪽 뭐가 빠졌어? 아나궁만 빠져요 아 그래요? 아나궁도 빠졌어요? 자리아궁 조심해야겠네 자리아궁 없을거에요 낙사시켰다 와 여기 숨어있다 상상시켰다 저거는요? 저쪽 겐지공은요? 안썼죠? 네 안썼어요 겐지공 있겠네 와 끌렸다 겐지시프트 빠짐 겐지시프트 빠짐 겐지시프트 빠짐 나이스 로드워그 그레 빠짐 아 아나아 나 살려줄래 나 다 힘들었어 아나 순멘지 빠짐 오케이 아이고 맥마가 좋다 아나 스킬 없어요 안갚쳐 호구 호구 가운데 맞아 힐 좀요 아나님 호구 잡으러 가죠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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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홍 내가 잡으러 가지 왼쪽 석양 오우 탁 오우 잠잠 보소 우리 힐러가 아나 없어요 지금 아나 없어요 우리 자 아나 뽕 트레이스 낳았어요 저쪽 오케 비퍼내리고 트레이스 아 겐지내리고 트레이스? 해보고 아나님 힘들면 말쓰면 돼 이겼다 나이스 됐다 와 온 언니 뭐야 나 튕기기만 하고 우리팀 못 잡나? 와 나 난리 났다 난 도망갑니다 비비다가 끝내줘 비비다가 적죠 아니 루시오님이 열심히 비비고 있어 내 공 없어졌어 저도 비빌까요 최대한 비빌게요 오케이 못 비빌 우리 공 다섯개 다 쓰죠 뭐야 우리 왕이형 모여있네 지금 어차피 저쪽 무조건 맞게 되어있네요 다리아공 아나리팔 할게요 아나리팔 상대에 다리아공도 없어요 나 왜 죽었지 이거 그냥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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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버려 이거 버려 버리지마 오니가 벗어 오니가시 원해 아나하는 사람인가 오고 오고 호그 바로 정면 아니 게임 좀 자 호응 됐습니까 여기 있어요 보이죠 오우 예 아 근데 저 아직 궁 안쓸거에요 이제 쓸게요 저 부착감 했구요 로도군 로도 개피 크리스 크리스 컷 서점에 누구야 없네 저에요 저 루시오라고 자리야 루시오 이쪽으로 샌다 야 자리야 자리야 걷 좀 자리야 걷 좀 자리야 아 뭐야 걷 좀 자리야 나이스 3명 컷 자리야 언제 들어왔지 컷 야 정면 정면 맥크리 정면 맥크리 맥크리 아 뜨거 맥크리 피 피 로도 그래 빠짐 이겼어 이겼어 나이스 반갑다 헛 도도도 좋구요 로 är 붐붐붐 다리 뱉게 하하하하 하하하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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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뱉게 하 tal 루시오가 솔직히 균형을 필요한 캐릭터는 아닌거 같아요 지금 아아 보기도 싫어 루시오가 당했습니다 지금 이 맵은 원성이 별로예요? 내가 마음을 상하게 해버렸군 이 맵은 원성이 별론가? 아니 그냥 로드하고 짜증나가지고 우리 팀에 시드님이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인가요? 라인 스킨 이쁘다 자리야 라인 바로 바로 왼쪽 코너에 리퍼 있어요 잠깐만 잠깐만 리퍼 개피 아 간다 큰일 났어 감옥 뺐다 어 나 나 나 라인 개피 나이스 우리 팀 아 잠깐만 이거 우리 팀이 이기지 못하니 죽을 것 같아요 도망가요 도망가요 아직 아직 도망가요 우리는 덮친 조합이 답인가 가자 가자 와 나 매장 와 뭐야 자리야 반피 저기요 오른쪽 오른쪽 리퍼 오른쪽 리퍼 아 뭐야 자리야 왜 저기로 올라갔어 제가 올려버렸어요 아 올려버렸어요? 자리야 개피인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다 야야야야야 야야 아야야 고 아 뭐야 나이스 나 전 궁있습니다 라인 궁 있어요 상대 라인 궁 있어요 材 spacecraft 다리아 궁으로 한번 이쁘게 2층 아나 왼쪽으로 와요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아나 제가 견제할게요 아나 스킬 다 빠졌어요 가 가 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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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아 궁 안 쏘는데 뭐야 뭐야 고고고고고고 바로 궁 영웅 쓴다 아 도망갔다 아 아나 리퍼 공으로 해봐 라잉 궁 빠졌죠 2층night 아나 제 위치 알아요 아나 스멤드 빠짐 아나 컷 non-300ен 일을 안이라 아나 어떤거 와 미러즈영 에임 왜 이래 도랍네 아 흥분했어 아 데이지 0인데 저걸 아 이거 솔직히 동규님이 살짝 던졌다 인정? 요시오 궁은 빠졌어요 그 대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죠 페이지 발사 빠짐 리퍼 궁도 아까 빠졌잖아 아 기빌 수 있었는데 아깝다 제우도 왔어 먹어 먹어 고참 먹어 우리 명은 1킬 되면 다시 컸죠 거기에 발사 안하고 썼죠? 그럼 왼쪽에 맥크리 사운드 여기 있어요 우리 명은 잡봉 없어요 맥크리 맥크리 온다 맥크리 개피 맥크리 컷 나 힐검 나 힐검 진짜 저 자리야 노궁이야 여기 있어요 아 나 들켰다 야 저 궁은이요 뒤에 겐지 자리야 시프트 빠졌어요 자기꺼 빠졌어요 자기꺼 자리야 반피 겐지 겐지 바닥 빠짐 똥님 제발요 개피해 룰시오 이속 점유 이속 점유 겐지 겐지 바삭 빠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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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게임 힐님 해줘요 수고하셨어요 고게임 했어 수고하셨습니다 feet 각사 수고하셨습니다 에피itter 대표 1 أ jus investigative 비 deterred 살면서 자추를 해본적이 없어요 저는 왜 아무도 말이 없죠? 받아주실거죠? 아 예예 지금 친추 되나? 한번 걸어주시면 제가 받을게요 제 주제 친추를 감사합니다 수고해요 네 수고하십니다 나 명언니랑 수준이 되어있었는데 저 삭제한거에요 혹시? 무슨소리?